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어떤 거냐면요 저는 뭐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하고 살지? 어떤 직업이 좋아? 제가 재취업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재취업하기 전에도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바로 나를 이해하는 겁니다 나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른 곳에 취업을 하더라도 이직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50, 60 세대들은요 나를 이해할 시간이 거의 없으셨어요 왜요? 늘 경주마처럼 일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더 나를 이해하는 게 재취업의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 가장 중요한 정말 밑바닥 같은 작업 그리고 설계도 같은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